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 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5일 오후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홍콩 시위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잠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홍콩 시위 왜 발단되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친중파로 알려진 여성 장관이죠. 캐리람 홍콩 행정수반 행정장관이 시민들이 매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그런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이것을 악용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사실 반발한 것이죠. 홍콩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체제 인사라든가 인권운동가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기업인들 금융인들까지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야말로 범죄인으로 콕 집어서 중국 본토로 데려다가 중국 본토에서 재판받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국 정부에 의해서 악용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홍콩 인구가 740만 정도 되는데 지금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시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러한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인구 7명, 7명 중에 1명, 홍콩 시민 7명 중에 1명이 전부 지금 거리로 뛰쳐나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11일 날 이 법안을 심의를 하고 또 20일 날 2차 심의를 하고 표결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게 지금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6일자로 내일 또다시 100만이 넘는 시위를 벌이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홍콩 매체입니다. 이 언론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홍콩 정부가 오늘 오후에 법안 추진을 잠정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어떻게 될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없는데 지금 한때는 중국 정부가 유혈 진압까지 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지금 미국에 이어서 영국, EU, 독일 지금 여러 국가에서 지금 홍콩 시위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압박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도 선뜻 이런 강제 진압에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콩인들의 민심이 폭발하면서 거기에 좀 두려움을 느낀 이 홍콩 행정부 그리고 입법, 의회가 사실은 전부 지금 친중파 인사들로 지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강경 발언들을 연을 쏟아내면서 이 홍콩 시위를 조직적인 어떤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으로 나갔었는데 이것이 조금 진정이 되는 이런 국면입니다. 우리가 이 홍콩 시위를 통해서 굉장히 중국의 본질을 전 세계가 다시 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죠. 범죄인 인도 법안을 통해서 이 홍콩이 누려왔던 이런 자유가 정말 중국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뛰쳐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의 충돌이죠. 너무나 다릅니다. 이 홍콩 정말 이 경제에서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자유방임에 가까운 이런 금융시장, 시장경제 그리고 철저한 삼권분립의 법치 그리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이 자유 홍콩이란 이 세계와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억압, 통제, 감시 이런 것들을 효율적인 통치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 다친 세계 1인, 아 1인은 아니죠. 1당, 공산당, 독재체제의 이 중국 그러니까 자유와 이 억압에 전혀 타협할 수 없는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사실 타협이 안 되죠. 이렇게 자유를 누려왔던 사람이 그 자유가 조금이라도 위협받고 자유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이런 100만이 넘는 시위로 지금 폭발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시위를 통해서 참 중국의 여러 면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네, 사법체계도 전혀 다르죠. 지금 삼권분립 하에서 사법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홍콩과 달리 이 중국은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권분립 자체가 안 되죠. 모든 게 이제 중국 공산당 휘하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뭐 사법부라는 것도 중국 공산당 밑에 있는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인사권이라든가 재판권이 다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검찰, 공안, 교도소 이런 분야까지 다 공산당 통제하에 있는 이러한 세계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중국 당국이 싫어하는 인사들은 미워하는 인사들은 그야말로 뭐 사용을 시킬 수도 있고 몰래 잡아가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러한 세계가 중국입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도 사실 중국 정부가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런 나라였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사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지금 시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 얼마 전에는 사실 접속 자체가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중국은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거의 뭐 관영 매체들이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시진핑 주석을 굉장히 우상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용들로 가득한 이런 중국 매체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시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라고 해봤자 홍콩에서 마치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각종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지금 접속에 차단이 된 상태고요. 시위와 관련된 사진 다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지역 안에서도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라고 미국 당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이 얼마나 사전 검열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언론에 대한 표현에 대한 통제와 이 감시가 얼마나 철저한 나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홍콩 시위에 대해서 미 국무부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까지 나서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홍콩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압박의 메시지를 냈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18명 이상의 의원은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라는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더 강한 톤으로 중국과 홍콩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그리고 EU 등도 나서서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중국 당국을 압박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는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이 1992년 홍콩법에 따라서 이제 중국, 홍콩 특별행정부가 받는 이런 특별 대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위를 중국 정부가 강제로 진압한다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범죄인 인도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 우리도 홍콩에 지금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미국의 홍콩법은 미국이 비자나 법 집행 그리고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굉장히 특별 대우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홍콩의 특을 주는 이런 법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뭔가 압박용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홍콩 시위를 주목하면서 중국이 섣불리 이 홍콩 시위를 강경 진압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콩 정부는 이 법안 추진을 잠정 연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아니면 또다시 이 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또다시 시위를 촉발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홍콩 시위를 통해서 뭔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자유, 법치, 삼권분리,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이러한 자유 세계와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홍콩 시민들의 투쟁 자체가 성공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